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최근 소각장 건설 공론화 등을 담은 10대 인천 환경뉴스와 2023년 환경 분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인천 녹색연합 박조희 사무처장 전화연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 녹색연합에서 10대 주요 환경뉴스를 선정했는데요. 하나하나 모두 다 중요한 사안들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과제,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 그리고 소각장 건설 공론화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려주실까요? 2021년 5월에 인천시가 해양 쓰레기 정감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2년 1월에 해양 환경과를 신설해서 해양 쓰레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또 국회에서도 해양 쓰레기 발생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폐허구를 관리할 수 있는 수산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02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피면서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 양의 또 절반을 차지하는 하천, 도로, 해변가 등 육상기인 쓰레기 차단을 위해서 지자체와 관계부서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당장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쓰레기는 매립이 아닌 소각 처리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 확대가 필수적인데 주민 반발 우려로 입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환경 기초 시설 입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의 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평 미공기지 토양 후회 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 계속 논란 중이죠. 이거와 별도로 또 반환 협상 중에 있는 부평 미공기지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D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 환경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에서 지난주에 환경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국방부와 환경부가 환경 오염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공기지의 역사성을 기록 보전하면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2045년 탄소 중립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작년 9월에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천 환경단체들과 거버넌스 기구 등이 인천시의 조례 틀과 내용을 제안하는 장을 작년에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작년 11월경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상 배정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판단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라고 있는데 이 예산제를 인천시 일부 부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건축, 교통, 산업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 결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이 인천시가 마련한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전 부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